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처참히 희생된 사람들 중엔 수많은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신었던 신발을 보존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우슈비츠 보존박물관. 그곳엔 베라라고 불리던 소녀의 신발이 보존돼 있었는데요. 베라는 1939년 1월 11일 유대계 체코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943년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테레지인 슈타트 게토에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물관 측은 베라의 신발과 같이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여요. 신발 8천 개를 줄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작은 신발에서 녹슨 부분을 제거한 뒤 부드러운 천으로 신발 겉면에 있는 먼지와 떼를 털어낸 후 신발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어 데이터베이스에 분류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신발들을 통해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잊어선 안 될 역사를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